2번 절하고 얻은 벼슬 안동 김씨의 60년 새도를 꺾은 대원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그날도 대원군은 골똘히 난초를 그리고 있었지요. 이때 시골에서 온 선비 하나가 대원군의 아련을 정하자 만나겠다는 분부를 내렸답니다. 선비가 방으로 들어오는데도 대원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난초만 그리고 있으니 조심조심 다가가 공손히 절을 하고 서 있을 수밖에요. 그래도 대원군은 못 본 것인지 못 본 채 하는 것인지 낱만 치고 있으니 무한해진 시골 선비가 머뭇머뭇하다가 혹시 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대원군이 난치던 붓을 던져버리더니 병력같이 호통을 치는 것이었지요. 예끼 이 고얀 놈 같으니 죽은 사람에게나 재배지 산 사람에게 웬 재배란 말이냐 이런 일갈의 보통내기 같았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부들부들 떨었을 만도 한데 이 영광 선비는 담력과 기지가 있었던 터라 침착한 어조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게 아니옵니다. 처음에 한 절은 와서 배옵는 절이 없고 이번 절은 그만 물러간다는 절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쓸만한 인재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던 대원군인지라 오랜만에 쓸만한 사람 하나 얻었음을 속으로 흔쾌히 여기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답니다. 그 어디서 온 선비며 이름은 무엇인고 시생은 전라도 영광의 사업고 김아무게라 하옵니다. 그랬더니 대원군은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오 그래 물러가 있게나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 후 사흘이 되자 대원군에게 두 번 절하고도 대답을 잘한 이 영광 선비는 그 고울사또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아들의 용기 옛날 어느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대 독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밖에서 놀다 들어오더니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녁도 걸은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돼요. 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말 좀 해보거라 하고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어머님은 아들을 설득시켰어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며칠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흐느끼며 우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얘야 울지 말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더군다나 3대 독자로 태어난 귀한 아들의 그 말에 어머니는 하늘이 내려앉는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겁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풀섭해서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백직장처럼 하얗게 변하였지요. 머리가 두린 뱀을 본 사람은 며칠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옛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뱀을 어떻게 하였느냐? 어머니는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지요. 제가 죽였습니다. 무어라? 어찌하여 죽였느냐?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지요. 그 뱀을 그냥 두면 다른 사람도 저와 똑같은 불행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지요. 그래, 너의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어머니, 부류를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하늘도 알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걱정해서 위험을 무릅섰으니 너는 죽기는커녕 복을 받을 것이야. 걱정 말거라. 하며 기특한 아들을 위로했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위로에 용기를 얻어 모든 걱정을 잃고 학업에 열중하였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늘의 도움을 받았는지 자라서 큰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상진 상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중종 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년 뒤 문과에 급제하였지요. 검열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길에서 한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그 두 마리 중 어느 놈이 일을 더 잘 합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일부러 상진 가까이까지 오더니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는 나직하게 말하였어요. 저 짐승의 마음도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잘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못한다고 하면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놈이 났습니다. 상진은 그 농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귀하는 숨은 군자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상진은 농부에게 사죄하고 이때부터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짧아 절뚝거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절뚝발이라고 하였지만 상진은 다르게 말하였어요. 그 사람의 짧은 다리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지만 한쪽 다리가 길어서 그런 것이요. 이와 같이 그는 평생토록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점을 잘 치는 홍계관에게 점을 친 일이 있었답니다. 홍계관이 그때 그의 일생 동안의 기륭 화복과 죽는 연월까지 알려주었는데 상진이 지나간 세월 속에 벌어졌던 일들이 홍계관의 말과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홍계관이 죽는다고 말한 그 해에 이르러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죽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도 죽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홍계관이 매우 이상히 여겨 상진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니 상진이 물었답니다. 내가 자네의 점을 믿고 스스로 금년의 명이 다할 줄 알았는데 맞지 않는 것은 무슨 좋아요? 예전 사람이 남모르게 적선한 탓으로 수명을 연장한 니가 덜어 있었는데 대감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내가 수찬으로 있을 때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바닥에 붉은 보자기가 하나 있기에 주워보니 승금으로 된 술잔 한 상이었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가만히 보관해두고 방을 붙여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전의 수락간 별감이 마침 자질의 혼인이 있어 몰래 퇴걸 주방에 있는 금잔을 빌려 내왔다가 공교롭게도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었다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수없이 살해하고 간 일이 있었네만 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대감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바로 그런 덕을 베푼 일들 때문입니다. 상지는 15년 뒤에 죽었는데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지요. 그는 타고난 마음 그릇이 넓고 커서 남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판서 오상이 시를 지었지요. 복희와 황제의 음악과 풍속 이제 쓴 듯이 없어지고 단지 봄바람만 술잔 사이에 있도다. 상진이 그 글을 보고서 어찌 말을 이렇게 각박하게 할까 하며 자기가 다시 고쳐지었답니다. 복희와 황제의 음악과 풍속 아직도 남아있으니 봄바람을 술잔 사이에서 얻어볼 수 있도다. 채 구멍 세다 날센 귀신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옆집 순이가 인순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점심을 먹고 있던 어머니와 인순은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어머니가 순이에게 물었어요. 진승이요. 인수친구 진승이. 그 애가 귀신한테 잡혀갔대요. 뭐?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니? 금방 빨래터에서요. 어젯밤에 멀쩡하게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을 나가더래요. 어찌나 빠른지 쫓아가지도 못했대요. 근데 오늘 아침 산속에 쓰러져 있었대요. 순이야, 그게 정말이야? 인수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인수 너도 조심해. 인수는 진승이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진승이네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이 다녀갔다면서요? 의원이 다녀가면 뭘 하겠어요? 진승이는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귀신이 어떻게 잡아가는 걸까요? 잡아가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귀신을 보고 따라가는 거래요. 귀신은 자기가 점찍은 아이한테만 보인대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진승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는 동안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닌 인수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여보, 내 다녀오리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 조심하세요. 애를 빨리 찾으면 좋으련만.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인수는 방문을 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칠성이가 없어져서 마을 어른들이랑 찾으러 가셨단다. 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인수를 바라보았어요. 인수야, 너도 짚신 조심하거라. 진승이도 칠성이도 짚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귀신한테 잡혀갔다는구나. 인수는 얼른 자기 짚신을 찾았어요. 짚신은 섬돌 위에 놓여있었지요. 서당에 모인 아이들도 모두 귀신 이야기만 하였어요. 훈장님도 걱정스런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지요. 점심때쯤 칠성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상한 말만 중얼거렸지요. 인수와 아이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신이 잡아갈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아이들은 자기 짚신을 머리맡에 두고서야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석의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석의 집신이 없어진 것이지요.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오늘 밤에는 네가 잡혀가겠구나. 엄마, 나 어떡해. 안 되지. 우리 석의를 잡아가도록 둘 수는 없지.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구나. 석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무당에게 달려갔어요. 무당은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지요. 한 손에는 방울을 들었어요.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답니다. 석의 어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자꾸만 절을 하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석의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났답니다. 석의도 귀신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어쩌면 좋지요. 굿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인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인수도 저절로 한숨이 나왔지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여보, 인수를 절에라도 보냅시다. 인수는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소. 잘 아는 절도 없는데 어디다 보내겠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절이야 없겠소. 아이들은 서당에도 가지 않았지요. 널로도 다니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논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웠어요. 이제 아이들은 집신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인수는 두 눈을 비볐지요. 잠이 들면 귀신이 집신을 빼앗아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자꾸 눈이 감겼답니다. 인수는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신부터 찾았어요. 이불을 들고 털어보았지만 집신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인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려왔지요. 이를 어째 집신을 잃어버렸으니 인수야 어쩌면 좋으냐. 여보 빨리 아침밥을 준비하시오. 인수야 너는 밥만 먹으면 마을을 떠나거라. 어디든지 좋으니 멀리 도망가거라. 인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날 인수를 위해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지요. 방에 혼자 앉아있던 인수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인수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네 할아버지다. 오늘 밤 방문 앞에 채를 걸어두거라. 그럼 귀신이 채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 널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꼭 채를 걸어두어야 한다. 인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꿈을 꾸었던 거지요. 인수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 네가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보 그래도 어떻게 꿈만 믿고. 인수는 삼대독자 외아들이지 않소. 조상님들이 도와주실 거요. 해가 서쪽에서 지기 시작하였어요. 아버지가 채를 가지고 왔지요. 채는 곱게 빠진 가루를 골라낼 때 쓰는 도구예요. 인수의 방문 앞에 채를 못으로 탕탕 박아두었지요. 인수와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점점 밤이 깊어 갔어요. 그때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웬 구멍이 이렇게 많은 것이야? 라는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어요. 구멍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245, 246 문 밖에서 귀신이 구멍 세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다시 세웠어요. 하지만 얼마쯤 세다가 또 잊어버렸지요. 귀신은 자꾸만 세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는 사이 꽃기요, 꽃고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이 밝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니, 날이 밝았잖아. 오늘은 그냥 가야겠네. 내일 밤에는 꼭 세고 말 것이다. 인수는 방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압산 위에 해가 환하게 떠올랐어요. 인수는 할아버지 산소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 방문 앞에 채를 걸었어요. 아이를 잡으러 왔던 귀신은 밤새도록 채 구멍의 개수를 세었지요. 하지만 채 구멍이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날이 밝으면 귀신은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에게 잡혀가는 아이가 없었대요. 강물에 띄우는 등불 전투 준비를 하라! 1592년 우리나라의 외군이 쳐들어왔어요. 진주에서 판관 벼슬을 하고 있던 김시민 장군은 재빠르게 전투 준비를 마쳤지요. 그동안 창고에 무기를 가득 채워두고 군사 훈련을 열심히 시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적군의 침입에도 척척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김시민 장군이 있던 진주에서는 외군들이 힘을 못 썼지요. 김시민 장군의 군대가 철통같이 외군을 막아내었어요. 그런데 진주 전체를 다스리던 진주 목사 이경이 전쟁 중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김시민을 목사로 임명하였지요. 김시민의 뛰어난 전술과 지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시민은 목사가 되어 더 열심히 전투를 지휘하였어요. 오랜 전쟁에 지친 군사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김시민은 한시도 쉬지 않고 진주성을 고치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진주성을 빼앗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적의 장군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였지요. 그렇다면 온 힘을 모아서 진주성을 공격합시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김시민이라는 장군이 대단하다고 들었소.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고 하여도 총을 가진 우리 2만 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오. 그렇구려 그들은 총도 없이 활로 싸우니 말이오. 하하하하 외적의 장군들은 마치 다 이긴 싸움인 것처럼 좋아하였어요. 남강이 흐르는 진주성에 2만 명이 넘치는 외적이 몰려들었지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의 군사들은 겁에 질렸어요. 김시민 목사의 밑에 있던 장군들은 슬금슬금 도망을 가려고 하였지요. 우리 군사는 4천 명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적군은 우리 군사보다 5배나 많았답니다. 게다가 총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주성을 버리는 것은 나라를 버리는 것이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군사는 모조리 처벌을 할 것이다. 나와 같이 용감히 싸워 승리를 거둘테냐 아니면 내 손에 죽임을 당할테냐 김시민 목사는 군사들을 향해 힘있게 말하였어요. 군사들은 자신감에 넘치는 김시민 목사를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지요. 군사들은 김시민의 지혜와 용기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김시민 목사는 성 안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여인들과 노인들에게도 남자 옷을 입혔답니다. 군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야 적의 기세가 꺾일 테니까요. 외적은 진주성을 둘러싸고 총을 쏘아 대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마치 소낙빛처럼 성을 향해 쏟아졌지요. 하지만 김시민 목사는 괜한 피해를 막기 위해 때를 기다렸어요. 군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지요. 적군의 공격이 뜸해지자 김시민 목사는 소리쳤어요. 공격하라! 김시민 목사의 말에 우리 군사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답니다. 외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고는 조금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시 달려들어 총과 대포를 쏘아 대었지요. 수많은 군사에 목숨을 건 전쟁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외적은 어두운 밤을 틈타 진주성에 몰래 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였어요. 강물 위에 등불을 띄워 어둠을 밝히거라! 김시민 목사가 군사에게 말하였어요. 강물에 등불을 띄우자 몰래 침입하려던 외적의 괴핵은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김시민 목사의 외롭고 힘든 진주성 싸움은 많은 백성을 안타깝게 하였지요. 외적에게 둘러싸인 진주성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군사들은 많은 백성의 가족이었으니까요. 김시민 목사는 군사들의 소식을 강물 따라 흐르는 유둥에 실어 가족에게 전하였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김시민 목사를 응원하는 지원군과 소식을 주고받을 때에도 등불을 사용하였지요. 목사님 저 멀리서 횃불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요? 보처를 서던 군사가 김시민 목사에게 물었어요. 강 건너에 숨어있는 지원군에게서 횃불로 신호가 온 것이다. 오늘 밤 적군 몰래 식량을 강에 띄운다는구나. 풍등을 띄어 신호에 답하거라. 풍등은 강에 띄우는 유둥과 달리 하늘에 띄우는 등을 말하지요. 종이로 초록 모양을 만들고 속에 달린 심지에 불을 붙이면 등불은 멋지게 하늘을 날아갔어요. 그 풍등에 편지를 쓰기도 했고 풍등의 개수에 따라 신호를 정하기도 하였지요. 김시민 목사의 뜻대로 풍등이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저게 무엇이야? 화난 다리 여러 개인걸? 아니야 무서운 도깨비불인가봐. 외적은 풍등이 무엇인지도 몰랐지요. 그러니 그 숨은 뜻을 알 리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숲풀에 숨어있던 우리 지원군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식량을 오늘 밤에 보내면 된다고 하십니다. 지원군은 풍등을 보고 계획대로 식량을 강물에 뛰어보내었어요. 이따금 지원군이 진주성 안에 있는 김시민 목사에게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답니다. 진주성 안에 있는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났고 화약과 화살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렸지요. 하지만 외적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어요. 하하하 이제 너희는 끝이로구나. 외적의 장군이 너스레를 떨며 또다시 총 공격을 해왔답니다. 나는 죽어 영혼이 되더라도 이 진주성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최선을 다해 싸우거라. 김시민 목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앞장서서 외쳤답니다. 활이 바닥나자 김시민 장군은 남강에 물을 퍼다 끓여서 외적에게 쏟아 부었어요. 사다리를 만들어 진주성을 타고 올라오던 외적들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남강으로 풍덩 빠져버렸지요. 김시민 목사와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답니다. 그러자 전투 7일째 되는 날 2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왔던 외적은 큰 피해를 입고 도망가 버렸지요. 우리가 이겼다. 모두 창하다. 김시민 목사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군사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때였답니다. 시체 사이에 쓰러져 있던 적군이 일어나 김시민 목사에게 탕 하고 총을 쏘았지요. 김시민 목사는 안타깝게도 적군의 총을 가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답니다. 수많은 백성을 구하고 하늘나라로 허망하게 떠나버렸지요. 김시민 목사의 죽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렇듯 김시민 장군의 영혼이 서려있는 진주 남강에서는 김시민 장군과 수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은 진주 대첩을 기억하며 지금도 가을마다 유등축제가 열린답니다. 고국원왕과 동수 이야기 고구려 고국원왕 때 이야기랍니다. 고국원왕이 다스릴 무렵 중국에서는 손비족이 전연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힘을 키웠지요. 전연은 고구려를 자주 쳐들어왔답니다. 고국원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쳐들어와 고국원왕의 어머니와 아내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까지 파가는 만행을 저질렀지요. 당시 고구려는 무척 힘이 센 나라였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전연의 공격을 피하지는 못하였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꼭 찾아야 한다.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고국원왕은 전연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전하 전하 전연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신하가 급하게 아뢰었어요. 누가 왔단 말이더냐. 동수라는 사람이온데 전하를 뵙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고국원왕은 근엄하게 나가 동수를 맞았어요. 동수는 전연의 벼스라치인 듯 차림새가 말쑥 하였지요. 전에는 누군가 전연 사신도 아닌데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인가. 고국원왕의 물음에 동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답니다. 전하 지금 전연의 용성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툼이 아주 심합니다. 저희는 왕이 다툼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고구려로 온 것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저와 저를 따르는 무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고국원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비록 적국의 백성이나 받아트리겠노라 앞으로 고구려의 백성이 되어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전하 동수는 몇 번씩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어요. 동수가 물러나자 신하들이 고국원왕을 바라보았지요. 왕의 뜻이 궁금하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왕은 빙글에 웃기만 하였답니다. 사실 고국원왕은 동수의 망명이 은근히 기뻤을 것이에요. 전현의 벼슬아치였던 동수는 고구려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요. 이 무렵 고구려는 용토를 계속 넓히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 땅을 빼앗아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빼앗기는 힘들었지요. 고구려는 미천왕 때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에 낭랑군 대방군을 멸망시켰어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여기 사람들은 계속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구려 태수의 말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이 일로 고민하던 고국원왕은 동수를 이곳의 태수로 보내었어요. 같은 중국 사람이니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정말 고국원왕의 생각이 딱 들어맞았 답니다. 동수가 황해도 평안도 일대를 다스린 뒤로 훨씬 평화로워 졌답니다. 동수가 고구려로 온 지 2년쯤 지난 때였어요. 고국원왕은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지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은 바로 전연에서 온 동수였답니다. 고국원왕은 당장 동수를 불러들였어요. 선비족이 빼앗아간 내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야겠다. 미천왕의 시신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힘으로 찾아오고 싶었지만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 뜻하구나. 제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금은 보아를 내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동수는 미천왕의 시신을 꼭 찾아오겠다며 길을 떠났답니다. 고국원왕은 수레에 금과 보석 등 귀한 물건을 한가득 실어 보냈지요. 아버지 시신을 되찾는 일이니 아까울 것이 없었답니다. 동수가 전년으로 떠난 뒤에 고국원왕은 애타게 기다렸어요. 1분이 1시간 갔고 1시간이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예, 아무 소식도 없사옵니다. 그래, 아직 소식이 올 때가 안 되었지. 고국원왕은 초조하게 기다리다 금방 또 묻고 물었어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단 말이냐? 누가 가서 좀 알아보거라. 그렇게 지루한 나날이 지나고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신하가 바람처럼 뛰어와 아래였지요. 전하, 미천왕의 시신이 지금 돌아오고 있사옵니다. 곧 국내성으로 들어온다 하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고국원왕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적국에 빼앗기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고국원왕은 이제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을 조금쯤 씻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전하, 소신 동수, 전하의 명령을 받아 미천왕의 시신을 고이 모셔 왔사옵니다. 동수가 고국원왕에게 공손히 저를 올렸어요. 고국원왕은 동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대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구려 앞으로도 고구려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하오. 이렇게 동수는 고구려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 죽었답니다. 황해남도 안악군 유설리의 한 고구려 무덤에서 동수라는 글자가 발견되었지요. 이 무덤이 고국원왕 때 전연에서 망명한 동수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이 무덤의 이름을 안학 사모분 이라고 붙였답니다. 이지란의 충고 고려말에 활 잘 쏘기로 유명한 이지란 장군이 있었답니다. 그는 중국 송나라 명장 악비의 후손이었는데 고려 공민항 시절에 함경도 북청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시 함흥에 살고 있던 이성계 역시 활 솜씨가 둘째가라면 펄쩍 뛸 정도로 당대 제일이다 보니 이지란이 한번 겨루어 볼 셈으로 이성계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가서는 이지란이 청하였지요. 공이 활을 잘 쏘신다 하기에 재주를 한번 겨루어 볼까 해서 왔소이다. 허물치 마시고 한번 응해 주시오. 이성계는 호탕한 무인인지라 쾌이 승낙하였어요. 무인이 시문을 겨루고 무인이 무예를 겨루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백불을 걸어가 앉더니만 자기를 쏘아보라고 하질 않았겠어요. 그러자 이지란이 그럼 공에 몸이 상해도 괜찮겠소이까 라고 묻자 이성계는 나의 피를 보게 하면 그것이 손님을 칭찬한 표시가 될 터이니 염려 말고 쏘시오. 라면서 자신 만만하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니 이지라는 이성계의 면상을 향해 첫 번째 화살을 쏘았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앉아있더니만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아 땅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한 대 한 대 더 쏘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지란이 두 번째 화살을 쏘니 이번에는 몸을 납작 엎드려서 화살이 등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지요. 이지란도 질새라 그렇다면 세 번째 화살을 피해보시오. 라면서 쏘았어요. 그러니 이성계가 벌떡 일어나면서 두 다리를 쩍 벌리니 그 가랭이 사이로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리 되자 감탄한 이지라는 이성계와 형제의 맹약을 하고 한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공민왕이 천하의 명장을 모아놓고 활속이 시합을 시킨 일이 있었답니다. 이때 이성계가 있는 재주를 다해서 화살 세 개를 관역에 명중시키자 이지란이 은근히 충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날샘 매는 발톱을 숨기는 법인데 형님의 재주를 남에게 다 보이시면 칭송보다 무서운 시기를 받게 될 터이니 조심하셔야 지요. 날마다 변하는 도깨비 섬 옛날 옛적 전라남도 완도의 화흥리에는 홀어머니와 딸이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답니다. 딸은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시집 갈 때를 놓치고 제법 나이가 많이 든 노처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시집도 못 간 그 처녀를 늘 안쓰럽게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처녀는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처녀는 조개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며 물었답니다. 없구나.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조심해서 다녀오렴. 처녀는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아다가 팔았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늘 어머니한테 필요한 물건과 어머니가 잡수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다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니 바다에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하렴. 그날도 어머니는 조개를 잡으러 가는 딸을 배웅해 주었어요. 처녀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은 멀리 빠져나간 뒤였지요. 넓게 드러난 갯벌에는 그날따라 아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모두들 논밭으로 일하러 나간 모양이구나. 그때는 한창 농사일이 바쁜 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자그마한 논이나 밭을 가꾸며 살았어요. 가난한 천연의 집만 논도 밭도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좀 많이 잡아가야겠어. 천연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갯벌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쪼그려 앉아서 조개를 캤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뒤 처녀의 바구니에는 제법 많은 조개가 들어 있었어요. 허리야. 처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허리를 폈답니다. 어머 벌써 어두워지고 있네. 고개를 숙이고 조개만 캐느라 처녀는 시간이 꽤 흐른 것도 몰랐지요.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안되겠다. 어서 나가야지. 처녀는 바구니를 밀며 무트로 나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지요. 그런데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에서 발을 떼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처녀는 이미 바다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지요. 큰일 났네. 처녀의 뒤에서는 서서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처녀는 있는 힘껏 외쳤답니다. 하지만 어두워져 가는 바닷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게다가 소나기 소리에 처녀의 외침은 금세 묻혀버렸어요. 처녀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갯벌은 처녀의 다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안 돼. 어서 나가야 해. 처녀의 머릿속으로 백발이 된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갔지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처녀의 등 뒤로 물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처녀는 이렇게 외치며 힘을 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밀물은 금세 처녀의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이내 처녀를 삼켜버렸지요. 그때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해는 이미 젖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이고 얘한테 무슨 일이 난 게 틀림없어. 어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을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러고는 모두 횃불을 하나씩 들고 바닷가로 모여들었지요. 밀물대가 한참 지난 바닷가에는 이미 물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처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무슨 사고가 난 게 분명해요. 그러게 조개를 잡으러 갔다면 혹시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갑자기 거세던 바람이 먹고 쏟아지던 비가 뚝 그쳤답니다. 그러더니 곧 바다 위로 환한 빛이 떠올랐어요. 저기 좀 봐요. 누군가 손가락으로 먼 바다를 가리켰지요. 아니 세상에 나 사람들이 바라본 곳에는 큰 길이 나 있었어요. 바다 위로 생겨난 넓은 길은 멀리 보이는 섬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처녀가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찾더니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새로 난 길로 이끌었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얘야 살아 있었구나. 어머니는 무척 반가워하며 딸을 따라 나섰지요. 두 사람은 순식간에 외딴 섬 쪽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곧 환한 빛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위는 다시 어두워졌답니다. 싸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무슨 일이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마을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은 잔뜩 겁에 질려 마을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신기한 빛이 비쳤던 바다 위에 웬 섬이 하나 새로 생겨난 것이지요. 그 섬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보이지 않던 섬이었어요. 도깨비 섬이 분명해. 아이고 무서워라. 그 뒤로 그 섬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르게 보였어요. 비가 오려고 하면 섬이 가마로 보이고 섬 쪽으로 시집가는 신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또 어떤 때는 커다란 배로 변해서 연기를 뿜으며 지나가기도 하였지요. 지금도 화흥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섬을 바라보며 그날의 날씨를 점친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모양을 바꾸는 그 섬을 사람들은 도깨비 섬이라고 부른답니다. 왕을 꿈꾼 이 자겸 1126년의 어느 봄날 밤 깜깜했던 고려 궁궐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그와 함께 이곳 저곳에서 군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어요. 궁궐에 있는 이 자겸의 부하들을 모두 찾아라. 고려 제 17대 임금인 인종의 은밀한 명을 받은 신하들이 이자겸 18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동시에 장인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이 소식에 이자겸은 화들짝 놀랐답니다. 그러나 곧 찬찬히 생각해보았지요. 임금이 나를 쳤으니 내가 임금을 쳐도 되는 꼴이 아닌가. 당시 이자겸은 왕을 꿈꾸고 있었답니다. 오랜 기간 권력을 잡고 휘두르다 보니 아예 왕위에 오르고 싶어진 것이지요. 그때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이 인종의 부하들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왔어요. 이자겸은 무릎을 쳤답니다. 퇴었다. 이자겸은 곧 척준경에게 달려갔어요. 척준경은 이자겸의 사돈으로 당시 고려의 군을 지휘하는 무장이기도 하였지요. 이자겸을 본 척준경이 소리쳤어요. 궁궐의 대신들이 내 아들과 동생을 죽였다는데 공도 알고 계시오. 척준경은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렸어요. 이자겸은 그런 척준경을 은근히 부추겼지요. 나도 들었소. 공인의 사돈이라고 공의 아들과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겠소. 이자겸은 척준경의 눈치를 보며 덧붙였어요. 자식과 동생을 죽인 자들과 어떻게 한 하늘을 이고 사시겠소. 내가 공의 분을 풀어드리리다. 그러자 척준경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럴 것도 없어. 내 아들과 동생의 원수는 내 손으로 갚고 말 것이오. 척준경은 곧 군대를 몰고 군골로 달려갔지요. 그는 군사들을 불어 불화살을 쏘아 군골을 불바다로 만든 뒤 군골에서 나오는 이들을 모두 칼로 베게 하였어요. 그러고는 인종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내 아들과 동생을 죽인 놈들을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궁안에 모두를 베어버릴 것이오. 척준경의 기세에 인종도 신하들도 어쩔 줄 몰랐어요. 결국 인종의 뜻을 따라 이자겸 일파를 제거하려던 신하들은 척준경 앞에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종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는 모두 내가 임금으로서의 독이 부족하여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임금의 자리를 이자겸 공께 드리겠습니다. 이자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당장이라도 왕자에 앉을 기세였지요. 그때 이수가 나섰답니다. 그는 이자겸의 육천형이었어요. 이자겸 이놈 신하가 어찌 임금의 자리를 탐한단 말이냐. 우리 집안에 너와 같은 역적이 있다니 가문의 수치구나. 이자겸이 움찔하는 사이 이수가 인종에게 말하였답니다. 마마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하옵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이자겸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어금니를 질끈 물었답니다. 내 이번에는 물러난다만 다음에는 꼭 왕위에 안고 말 것이다. 이자겸은 이렇게 다짐하였어요. 그리고 인종을 가둬두다시피 하고는 자기 뜻대로 나라를 자지우지 하였지요. 이런 난리를 겪었지만 인종은 역시 이자겸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요즘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 집안 하인들끼리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자겸집 하인이 척준경 내 하인에게 내 주인은 임금이 계신 궁에 화살을 쏘고 불을 지른 대역 제인이라고 욕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척준경이 이자겸과 등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척준경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노발대발 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인종은 이 기회를 틈타 척준경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슬며시 척준경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지요. 그대가 없다면 이 나라와 임금은 누가 지킨단 말이오. 그러니 개경에 남아주시오. 인종은 더불어 말 안장까지 선물하였어요. 그러자 척준경은 지난 일을 후회하기 시작하였지요. 나는 고려의 장수가 아닌가 그런데 아들과 동생이 죽었다고 임금이 계신 궁궐에 불을 지르고 화살을 쏘다니 그땐 내가 정신이 어찌 되었던 것이야. 그러는 동안 이자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확신에 차있었지요. 백성들 사이에 18자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떠돈다지. 18자는 내성 이를 풀어쓴 글자가 아닌가 하늘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점지해 놓으신 게야. 이렇게 생각한 이자겸은 인종을 독살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넷째 딸을 시켜 인종에게 독이 든 떡을 올렸지요. 다행히 인종은 이모이자 아내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불안감은 날로 더해갔어요. 그래서 척준경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었답니다. 이자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 목숨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구려. 편지를 받은 척준경은 인종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어요. 그러자 인종이 기다렸다는 듯 명을 내렸지요. 척준경은 어서 달려와 이자겸을 몰아내고 나를 구하라. 이에 척준경은 군사를 일으켜 이자겸을 쳤답니다. 문신이었던 이자겸이 무장인 척준경을 당해낼 리 없었지요. 결국 이자겸은 죄인이 되어 인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